코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 조짐에 따라서 이제 오늘 예배를 대면 예배로 마지막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12월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. 오늘 마지막 대면 예배 또 우리 멋진 악대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1년 동안 예배를 위해서 귀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주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. 여러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연주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비대면이지만 우리 악대원들도 각 가정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열심히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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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